1박 2일 1박 2일 오늘 1박 2일 텐션에 가는 날인데요 우와 장난아니게 많이 온다 심각하다 제가 오늘 학교도 샀어요 그런 데에 놀러 가고 있어요 잘 놀다 올 수 있겠지? 너무 추워 아주 힘들게 나왔어요 공가기가 힘드네 도로가 이상해 나 이런 걸 진짜 싫어해 이거 찍는 거야? 안녕 헤나가 일찍 도착할 줄 알았구만 헤나 잠깐 가져왔어? 아니 아버지 야 나만 가면서 나만 너무 진심했어 야 내 거 가방 가봐 힙하지? 야 뭐야? 가자 얘들아 가슴만 가리는 거 가슴 가리게 아 피곤 막 아니 그거 말고 들어봐 되게 힙하다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 어디로 가? 너무 어려워 여기 명론조사 프리모퍼가 썩이 아니라 이거 여기가 아니야 그거 어디야? 네? 저기요 저희 잘 갈 수 있죠? 위치는 맞다잖아 가만히 있어 이수야 언제 와? 제발 소연이가 늦게 와요 너 어디 포장했어? 아니 나 1팬들이 포장했는데 뭘? 포장했어? 많은 일을 했었지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우리 도구 나가야 이거 야 오케이 요것도 해야 누구 누구야? 나랑 해놔 폴 나 찍어달라고 폴 너무 귀여워 뭐야 넌 초코야? 어 나는 초코라니까 와 야 나 저거 유애나 가위바위보 생각해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 6시에 사진찍으로 나가자 한 벽에 문일아 6시에 나와 택시를 잡고 있어 나 진짜 오늘 보고 있는 거야 아까 유애나가 너 만날 때는 40주를 만날 거면 35분에 넘어가야 돼 맞아 It's my move 크리스마스 나는 양말 완전 크리스마스라고 야 이소영 이거 개 이쁜데 그거? 듣고 싶은 말을 드디어 들었어 아무도 안했어 진짜로? 언니 잘 어울려 오케이 내 기록이 수년 내 양말도 찍어줘 아 오케이 크리스마스 야 더 올려 더 올려 크리스마스잖아 빨강 근데 바지가 살짝 미치 아직까지 빨강 머리 입을 순 없어서 안 찐빵 어? 소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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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하냐? 어? 내 친구다 소현이 보면 찐빵이야? 아니 나 물만두 왜 이소영이 걔 따가 보이지? 왜? 네 힙한 가방도 씹어봐 야 많이 찍었어 이제 그만 먹을 주체 초콜릿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요 안 돼 수영아 정상관리도 안 돼 안 치는 줄 아는 거 같아 아 아 아 ASMR 하고 있잖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콜 부른데 택시가 여기가 없어서 연결하지 못했대 예? 동중 예쁜 거 봐 여기선 예쁜 걸요 동중 치이겠네 꺄 우리가 제일 빨리 도착했어요 아 균 세균? 이거 균이래 두 분은 수영아 마크 대규모 대볼게 나쁘지 않아? 따라따따 나쁘지 않아 첫째 소현이 보러가 우와 이렇게 있어요 공장구 있고 그냥 화장실 열어볼게 깔끔한데? 이렇게 거울도 있어요 소현이가 자꾸 돈이 직접 빼놔요 아이씨 아이씨 오야 티비도 있어 나이스 땅땅 너무 이쁘다 우리 디저트 선물도 갈 수 있어요 이따가자 이따 이따가자 치단타 양노라도 더 챙겨야지 치단타 양노라도 더 챙겨야지 헐 내 가방 샘인 줄 알았어 이리와 신발 보고 들어오세요 우와 안녕 나랑 좋다 봐 따뜻하지 나도 이렇게 다 올리버리 하지 말고 올리버리 아이씨 야 그냥 빨리 뭐야 태경은 뭐야 딱 크리스마스 같아 나 찍어줘 오 얘네 진짜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마리또 구미 동시에 주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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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 거야 두 번 할 거야 두 번? 야 나 뭐하는 거야 야 나 지금 나랑 팀 해야 돼 지금 아 이자야 김빠다 안녕하세요 아 김빠다요 아 김빠다요 나 이거 하나 살까 봐 야 나 빨리 팀 하나 둘 셋 아 야 나 내꺼 뽑았어 나 내꺼 뽑았어 나도 내꺼 뽑았어 야 나 나 자기나 뽑았는데 야 야 치다 뭐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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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 이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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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보다 먼저 봐봐 너부터 봐봐 너 뭐야? 너 너 김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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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영이 좋아할 거 같아 그거 내 손 이거 치고 밥 먹으러 가 네 엄마 씨면 다 같이 할 거야 엄마 같이 기다려 나 이후나 내꺼 뭐야 나 태경을 아 내가 주는 거야? 태경을 아 이게 뭐야 내가 그럼 내가 젓지 나는 이후나 태경은 씨 태경이 나 먹고 싶어서 태경이 안 돼 태경아 나 또 빼고 올게 뭐야 이게? 태경이 나 묶고지 하고 갈래 태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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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태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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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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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생연을 어? 뭐야? 뭐야 이게 진정서풀이야? 갑자기 거리고 웃는거야 폭풍 이런거 하는거야 내가 말했잖아 얘 걸리면 안 된다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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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다 명원아 기대해도 되는거야? 야! 이거 뭐야?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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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한테 시행하라고 꼬미가 발이 꼬미야? 너 진짜 불안하게 하지마 뭐야?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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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재밌겠다 나 뜯을게 야 나 미안한데 소연이 무서워 왜요? 야! 야 이쁜데? 야 조용해 어? 그럼 괜찮은데? 나 좋은데? 야 이거 미순덩이 너무 많아 뭐야? 편지야? 나 혼자 볼게 나 의윈 나 소연이야 얘들아 빨리 탁 어! 나 또 유해나야 나 또 유해나야 나 유해나야 야! 나인거야? 저거? 나 아니야 나 유해야 아니 자기만 아니면 돼 어? 나 이제 소연이야 나 유해? 너 나일거야? 야! 야 이제 너 어떻게 해요? 야 유나야 안 돼 나 완전 나 유나꺼 야! 한 장도 못했다 나 유나 의미가 있어 나 이거 던져버린다 유나야 유나야 의미가 있어 야 나 이거 안 돼 아 빼? 이거 뭐야? 아 나 못봅이 아파 이거 뭐야? 짠! 야 이게 제일 던졌다고 해야 돼 이제 내 거에요? 던져버린다 아하하 정세호 선생님 좋아 좋아 한번 봐볼때 아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티야 아 우와 마른다 이게 뭐? 야 뭐? 이게 좋아 도우냐 너무? 나가자 나가자 생각해 아 얘 너무 풍성해 어떡하지? 뭐야? 안녕하세요 공주에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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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야 이거 문두정은 처분합니다 뭐하고 있어 뭐? 야 너 뭐하냐? 다른 거 틀어 놔 잡아 야 저거 틀어 놔 아 이거 왜 왜 야 이거 왜 마을라 아 이거 틀어봐 야 저 사진 우리도 찍어줘 싶겠다 여기다 주워 야 생각만 있는데 여기다 다 뿔여가는 거야 어디다 안 뿔여? 예나야 부어요 알았어 하나야 부서 다 나가 아 이거 또 제발 야! 야! 옆에서 이상한을 시켜 야 근데 그 와중에 문이 안 닫히는데? 야 소방이 보라색으로 보여 안 나와 나온다 야 이렇게 하고 해야지 바람 부잖아 야 층간소음으로 우리 쫓겨난다 그래 쟤네 이야 이야 아 아니 너 뭐야 뭐야 아니 얘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아 추워 울고 하는 거 맞아 보냐?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탄냄새다 오늘 얘가 나름 개편했다 얘 여기 아 나랑 토하러 가수나? 뜯지 마세요 다 얼렸어 너 쿠키 짱은 없을 거야? 해나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나 해나 한 번도 안 먹었잖아 니가 나름 쿠키를 이거 어떻게 해?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똥이야? 야! 누가 이렇게 뜯으네 아니 여기 안 뜯어져 야 봐봐 봐봐 토하이니까 무드등 갖고 싶어 해나야? 그러면은 내가 쿠키 줄게 에? 토하이니까 무드등 갖고 싶지 야 내 무드등 무시해? 무드등도 가져야 돼? 문화야 나 도와주고 있어 아 빨리 도와주마 나 화장품을 도와줘 이거 넘어지면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진짜 도와야지 나 헤어지 다시 먹어 아 똥이 떨어져야 돼? 일단은 내가 눈따가 해야되는 거야 그럼 이거 서랑 어쩌봐 나 이가 막기 싫어 성훈아 이거 봐 잘하네 잘해 몇 살이 돼요? 응 나도 찍어줘 나 볼 때랑 하나 더 먹어 유엔아 맞으자 맞으자 장전해 얘네 무섭다 한 대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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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맞아야 하니까 야 유엔아 왜 맞아? 야 유엔아 왜 맞아? 너 너 게임 참여해 야 너 게임 참여해 이 어린 녀호? 야 소감 어땠어? 소감 말해봐 소감 말해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실수로 떨어가지고 야 유엔아 던지면 눈으로 뛰어드는 거야 내가 먹을 때 하려고 내가 먹을 때 하려고 내가 먹을 때 하려고 이거 처음에 쉽게 동물로 한다 근데 돌린다 이거 검색 가능하냐? 근데 여기서 검색을 한다는 말 안 나오면 왜 저 고민이야 나부터 시작할 때? 나는 처음 들어 이 일을 이거는 흰색이 좀 섞여 있어 이거는 멸점이기 동이야 한국에 살아 날개가 있어 이거는 물고기를 좋아해 얘는 빨간 색깔이 있어 얘는 얘를 좋아해 날개가 더 큰 몸보다 근데 그거 알아 한 명한테 이상한 제시아가 주어서 따둬다 놀아야 돼 몸보다 과자들 다 먹냐고 야 볶아 야 나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야 아까 홍금도 다 먹으나 잠시만 하나 더 먹었는데 에어컨 틀면 안 돼 바다 먹으려고 따둬셔야 돼 이거는 천연기념물이야 이거는 잡아먹어 뭘 뭘 잡아먹어 뭘 잡아먹어 허식자야 피식자야 울탱이를 잡아먹어 울탱이를 잡아먹어 울탱이를 잡아먹는다고? 응 이거 대체수같이 좋아 아 서연이가 넣는다 왜 쟤는 얘가 그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왜 쟤는 거잖아 날개가 동구도 안 커 날개가 동구도 안 커 날개가 동구도 안 커 유아인이다 나는 유아인아 날개가 동구도 안 커 날개가 동구도 안 커 나는가? 나 아닌데? 나 이렇게 안 커 얘는 그래도 병아리야 설마? 아니 근데 뭔가 호연이는 아빠랑 지식적인 이야기는 아니해 맞아 그래서 알 수도 있어 근데 아빠는 다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유아인아야 나 아빠랑 그런 얘기 다 해 나 우리 경제이기도 해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다쳐보는데 자기들 안 쳐봤다? 그거 딱히 자연스럽인 거 같아 호연이는 거유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없는데? 없다고? 야 없으면은 얘 아닌 거야 아니 너 뭐였어? 셋이요 다섯 개 이상해 이상해 니가 갑자기 난리가 했잖아 이러면 난리? 근데 얘 갑자기 어떻게 왜 쟤는 야 우리나라 했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래서 우리가 뭐인 거 같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사람인가요? 예 뭐였지? 다섯 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네 잠깐만 이거 카메라 왜 이렇게 쪼금이 이러면 돼 아니 얘네 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기냐 니가 안 나오지 않은 거야? 야 호연아 나 뭐해요? 어 너야 너 말해 나 사람이야? 아니요 니가 볼 수 있나 아니야 나 사실이야 어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야 어 어 어 나 눈이 띄는 거 같아 야 너 머리 끄덕이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약간 또 애매하게 거짓말 쳤네 어 어 맞아 이러면 될게 난 사람이 아니지 어 미 아 미 아 사람이야? 남가요? 야 너한테 알 거 같아 말해도 돼? 어 넌 너 이제 하고 와서 쳐야 돼 장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장소인가요? 아 장소인가요? 대부분 장소를 생각하지 마 나 그 장소 있는 거 봤어 니가 평소에 있는 장소라고 쓰지 않아? 물건이야? 물건이야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나 이게 말하기 어려운 게 어 이 세션이 거 없애는 거 같아 맞아 자 압박을 안 해서 한다는 사이도 아니야 근데 좀 뭔 사이도 있어 이 사람은 남자인가요? 외관으로 봤을 땐 남자였어 아니 너는 남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동안 여자였어 깨자 빨리 내가 아는 애야? 어 안 돼요 내가 갑 없어? 그건 모르지 우리가 나랑 관리했어? 존나 관리했어 어 남자야? 그쵸 아니 근데 원래 성이라서 딱 말할 수가 없는 게 성이 없어 현재는 남자야 근데 한때 여자였을 수도 있어 현재는 남자랑 살고 있어 이 사람은 나와 만난 적이 있어? 쓰읍 아 무슨 순간 만났는데 만난 거 같긴 해 만난 거 같긴 해 나도 만날 수도 있지 지나가실 수도 있지 근데 우선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이야 얼굴을 아는 사람이야 너가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알 수도 있어 니가 얼굴을 몰라서 이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많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 엄마한테 맞혀야 되냐? 맞춰봐 맞춰봐 상철 나 2시간 나 2시간 나 2시간 나 2시간 아니 너 주민 님이 한 공룡인다 나 누가 잘 알겠다 다음 끝에 말할게 누구지 아니 좀 말해봐 맞아? 맞아? 맞아 꼴등 뭐해 질문하면 안 돼 아니 대답하면 돼 근데 좀 나갈 거라고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이니까 나와 관련이 있니? 애매해? 관련이 따로 관련이 오늘 생겼어 혜자 같은 데 있어? 옛날에 보자 아니 그러니까 매달아 구운 거 같아요 난 이게 뭐야? 175가 너? 아 근데 이게 사고가 나한테는 크고 어딨어? 그래 나한테는 크고 보이게 아니 175냐고 불러왔잖아 아니 아니 내가 얼마나 제대로 말했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거 아니야? 어? 나 진짜 서운해 그거까지는 알 수 없어 이 사람은 학생이야? 어딜 가면 학생이고 어딜 가면 어른이야 어딜 가면 어른 취급을 받아 오늘 옛날에 내가 갔어? 어 근데 네가 학습수도 있을 거야 맞아 아마 1년 전에 학습수도 있을 거야 그냥 네가 어디거든 학교에서 아 저 학교에서 자리를 못해 아까 전 뭐지? 뒤졌으니까 나랑 윤아가 많이 보지 너네들은 잘 보지 그거 움직일 수 있어? 어 어 움직이지 비유공을 쓰면 그렇게 돼 이 사람의 나이는 19살 이하야? 정확한 나이로는 생년월일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땐 여자였는데 전자리 파악도 안 좋아가지고 믿지 말고 19살 2화일거야 정답 1분어색 8강 생명체가 있어? 생명체?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생명체지 생명이 붙들어 있니? 또 왔다 갔다 아니 생명이 없어 좀비냐? 나이가 고등학생 고등학생일 수가 없어 따지나? 내 정답? 나이가 맞나요? 따지자면 너보다 많을거야 케이가 자나? 아 그런거 아니야 어! 자랄수도 있어 나와 닮았어? 어 닮았어 닮았어 맞출 수 있는거 아는데 동물이야? 아이고 동물이야 사람도 동물이야? 쳐야돼? 사람도 동물이지 꼭 꼭 항매 음식은 꼭 있어 아 연예인이야? 나 연예인이라고 쳐야해 아니 근데 홀등은 뭐야? 홀등? 박연아이 흔들끝하는 것 봐 개웃겨 왜 저래? 아잇 힙 힙 180 이상이야 나한테는 보인 거 같아 아 다 묶어 대견 꼴 차기 질러 살아있어? 아니 근데 이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안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아 그 사람이 내 너? 성함을 태울 수 있어? 수백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랑해 나 한번 쉬어야 해 너 아니야? 아니야? ㅋㅋ 가능하지? 아니? 아니 두려? 아니야 아니야 언제 그런 적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야 내 이름 중에 하다로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은 저래 여자친구이라고 아니야 내가 닮았다고 한테는 없어? 없다고 없다고 없어? 애완 삼구 함께 삼구 배우야? 배우야? 배우 배우 아 진짜? 오오오오 한빛중이 나왔어? 아니야 우리 별 사이에 있어 아 그런거 같다 아 잠깐만 여행됐어 아 이상한거 난 알아? 아 장애인 책에 문이 나와 있어? 아니야 여기 애들 사는 소식세 있어 나랑 관련된 거? 어 관련된 거 나한테 이뤄요 거짓말을 잘 쳐서 배우로 할 정도인 거야? 그거 아니야 나의 전환 박지훈이야 박지훈? 아니야 근데 그래 전 남자친구가 누구 줄이야 어떻게 해 내일 전 남자친구가 누구만 알 수 있지 너네가 말했어 헐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중에 있냐고 내 오빠 서식지에 전 있었대 지금 왔는데 내가 네가 기억할 만은 아닐 것 같아 저 남자친구가 기억할 만은 아닐 것 같아 전 남자친구는 아닌데 네가 기억할 만은 아니다 먼저 연예인은 아니지 연예인은 아니지 그 사용방에서 그 사용방에서 야 너는 버릴 수가 없어 미안한데 라이어 때밀 때 이거 맛있다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인디언박 너는 많이 못 만나네 나가면 인디언박 나가면 인디언박 나 배우네 아아 태그 선수가 우리의 인디언박 아이템탈레스였습니다 안 배웠어 아이템탈레스? 수학에 맞다 수학에부터 배운다 그리고 우리 수학에는 도덕에서 다 배우는 거야 아이템탈레스가 기본적으로 배워 맞아 야 누군데 그래서 나 오였어 누군데 그러다니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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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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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씨를 다져 안가 이런들아 그릇판 사고 너는 지나가다 맨날 구져나 아무도 못 봤어 이런로 돌리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나 야 쿠키 내라 쿠키 쿠키 너 좋아 이거 진짜 겁나 좋지 야 이런로 가야 돼? 야 너네 싸웠네 내가 너네 바지가 안져둘 거야 나 다 젖었어 지금 야 나도 젖었어 야 길을 길을 야 길을 치지 말아야지 야 길을 치지 말아야지 야 이거 조합을 꺼놨어 발리게 야 야 지금 사장님이 나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같아 야 야 야 좀 잡아줘 야 화면 녹화돼있어 야 야 화면 좀 꺼 야 야 수현이 나도 얼었어 나 못가 나 여기 카페 가기 힘들어 나를 가 개쵸 웃겨 이렇게 형님 내 손으로 다 돌아와줘야 돼 형님 내 손으로 다 돌아와줘 야 탈 빠졌어 나 카메라 못 받는다는 얘기 순환한 과정을 마치고 디저트 상구로 왔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재밌어요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요 정확히는 무슨 돌아갈 때 어떻게 날 건데 또 돌아갈 때 거기서 내려가야지 나 왔지 요즘에 너 오늘 아빠 이게 캐슘이 얼마 나왔지? 2700원인가? 나 와 아니 아니 부활해 이제 너 완전 잘 나와 지금 응 부활해 보내줘야 돼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뭐 누가 잘 찍어? 헤나 믿을 만하나? 인정이 들어왔다 자는 정도 내려와 헤나 왜 개인 활동해? 헤나 블록 올려야 돼 헤나 블록 올려야 돼 헤나 블록 올려야 돼 어 맞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야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됐고 80%로 가려 어 왜 얼굴에 80%로 가려 짱 맛있어요 오 잘 나왔다 안돼 안돼 왜지마 민서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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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겁나 이뻐요 헤나 쟤는 회장놀이 해 밖이 봐 야 사진을 몇 몇 분이나 찍는 거야 야 이제 겨울 느낌 난다 진짜 이거 많이 찍어 아아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 미친 거 아니야 저희 돌아가요 돌아가요 저희 저희 돌아가요 아아 아주 힘들게 집으로 왔어요 우리 창원 쪽으로 떨어졌어요 애고 있으면 바베큐를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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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 먹어 나양이랑 먹을래 그냥 맛있겠다 행복으로 먹었어? 근데 남대로 그만하니까 얘가 하나 한 잔씩 한 잔씩만 갖다 놓치겠다 이러니까 한 잔 병언니가 요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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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음이 안 돼 여기 꺼지 여기 꺼지 여기 꺼지 여기 꺼지 다음먹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서 고기를 빨리 먹고 싶어요 어머어머 아마 기름 튀기는 데는 게 뭐 시간이 어떻게 해 도포 기름 찬는 애들 어떠냐고 남은 부리게 빈다 잘라도 되나 이거 빨간데? 빨간데 빨간데 게박도 쥐셨어요 먹어도 돼? 근데 왜 이렇게 빨갛지? 살 때까지 해야되는 거야 문서한테 물어보죠 나한테 물어보죠 이거 찍어 이거 태우면서 먹자말로 태우면 맛있잖아 오 이거 맛있는데? 싸우는 거 멸론다 자꾸 탐내요 우리 거 뭐야 봐줘야 하는데? 태우면 안 출려? 응 네? 저거 하려고 해요 여친 누구야? 여친은 없지? 없어요 아니 계속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마이틱은 얼마나 물고야? 너가야 너 지금 지금 2차전으로 정우언니가 눈길을 잘 꾸어요 원래 패치 집안이 좀 잘 꾸어요 유나야 왜 잘 삐지는데? 넌 우리랑 똑같아 잘 삐지는 사람 없지? 갑자기 왜 그러는데? 계란이 맛있다 맛있다 먹어도 먹어도 그냥 계속 데리고 가요 왜 이렇게 먹어야지? 아 뜨거 잘한다 뭐라 했냐? 잘한다 기름이 다 튀겨오다 진짜 계속 떼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진짜 물도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저희 근데 이거 왜 안 끊어 얘들아? 가위도 없어 가위 있잖아 너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대충 살아 각도가 생명인데 짠하자 우리 다시 시작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짠 짠 고기 한 세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느끼했어 좀 느끼해서 계속 먹으니까 물도 나 묻었어 왜 뚫리지 않을까 나 안 먹고 싶어 이제 불려요 불려 빨리 얘기 좀 해봐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얘들아 먹어야 돼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오자 나면 먹지마 그만 먹고 싶다며 안돼 탄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 그만 먹고 싶다며 난 나연이 말에 상처를 너무 자주 받았어 상처받지만 게임하고 싶고 난 나면 먹지마 아이엠 아이엠 나는 나연 조용히 나는 해나 나는 뮤나 나는 샤브 나는 뮤서 어떻게 해야 하자고 지금 다시 시작 이거 얘네 나갔네 너희 거풀 입고 나왔어 얘들 아니 추운데 진짜 추워 야 갑자기 솔직히 담아돼 소세지 응 맛있어 연인 라면 라면 귀여워 추워요 나 사진 찍어줘 알았어 기다려봐 눈사람 이거 만드신 거예요? 예 랜덤 게임에서 지면 저렇게 됩니다 나도 야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속에 비워졌어 게임하고 있어요 시작! 펜 안에 향수 야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라면 이거 무슨 라면이야? 지금 밥을 다 먹고 집으로 왔어요 야 놓고 와 일단 먹냐? 지금 이거 물 됐어 버려야 되는데 저 맛대가리 없는데? 괜찮아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이제 게임하고 놀 것 같아요 게임 때 봐요 게임 때 봐요 야 여기가 여기가 다 몇 번 얘가 맞추면서 잘하고 팔면서 잘해가 문제야 노래 맞추기가 아니에요 노래를 부른 사람은 맞춰야 돼 게임 파 야 이 파 하지 말라고 하얘 왜 하얘야? 아이들 아이유 슈퍼 슈퍼준이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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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니지 맛있으면 내가 어떡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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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플라이빙은 야 어이없다 왜 나만 인물 아니야 황나래 점원 정우 시집 너는 네거 받아서 뭐 할려고 했죠 소현이 받아서 해나 줄거래 야 여기서 소현이가 우리가 핵화 더할 수 있어 남궁민 아앞 누구냐 아앞 남궁 쿠키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쿠키를 못 얻었어요. 근데 한 번 더 하실 분? 저요. 잘 할래, 유나야? 하자! 쿠키를 얻었다! 야, 나도 소연이 이유쯤에서 이사 가고 싶어. 이사 오면은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어. 안 나오잖아. 간다. 끝날 때까지 우산 고르는 거야, 그냥. 제 채리스 이빨 보였다. 봤어, 내가 채리스 이빨 보이는 거. 쿠키를 봐 보이는 말이야, 거울로. 야, 미흥이 눈빨을 흥한 이빨. 둘 다 똑같아, 둘 다 됐어. 한 번 웃으면 웃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탈락인 거야? 너네 안 웃어? 야, 너한테 진짜 맞기 싫을까봐. 나한테 왜 맞아? 아, 내한테 운운한데. 야, 여기 위험했어. 너 이빨 뭐였다, 너 아우치야. 별 많이 안 웃겨, 이거. 다시 그럼 리셋? 응, 다시 드려. 아, 힘들었다. 나 그 도서관에서 못 웃겼어. 야, 너. 야, 너 이빨. 양쪽에서 웃는 소리가 너무 웃겼어. 너무 흘렸다. 나 약간 그런 거 보다. 아까 그거 괜찮은 거 같지 않고. 마주쌤. 마주쌤. 그냥 이런 현실이 되게 싫어. 내가 뭐 안 죽인 거야.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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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Гamento. 내가 삼는 거. 에어커당 내가 삼는 게 다 맛있다. 까먹어. 달고, 달고, 쑤. 예. 응. 어, 거기서 해? 여기서도 거 아니야? 소원 빌려 얘들아 소원 빌려 얘들아 소원 빌려 얘들아 소원 빌려 얘들아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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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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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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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제 제가 잘 끝났어요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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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큐브를 하고 있어요 너 손만 나와 안녕하세요 잘 좀 아 진짜 졸려요 공준이가 핑크색 할 거 있어? 공준이가 핑크색 할 거 있어? 운만 있어 운만 있어 운만 있어 대답할라는데 갑자기 조용하지마 이래서 전 다 초토화되고 아니 이거 솔직히 어떻게 참아 미리 언지를 줬으면 어떻게 참아봤을텐데 나 이거 나 이거 유나 무섭다니 끌고 갈거야 유나 좌송들한테 말해줘야지 너네 할머니가 전화 귀 maxim shoot 우리 힘들게 그리운 안 embar급 나 우리 귀